문이 아니라 구멍 아 이러다 아까처럼 잡히는 거 아니야? 어 왜 얼리게 풀었는데 왜 이래? 얼리게 풀었는데 왜 채팅이 안 들어간다 미안하다 야 얼리게 풀었는데 갑자기 이게 그러네 난 어두워서 구멍이 안 보여 녹화 안 눌렀지 이거 녹화해서 뭐해 어 삐지에 홍탄아 고맙다 화장실 구멍이랑 같은 위치에 구멍을 치셔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틀리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구멍이 있으면 이 반대편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아 흐려져 아 이런 반대편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?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 공간이 왜곡되어 있으면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있는 곳은 이 근처가 돼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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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직업을 받았다 뭐야 씨X 뭐야 뭐야? 뭐..뭐야? 와 저 욕 저쪽인데? 홍망신 씨야 저 홍방장입니다 저 홍방장이예요 오스토치키야 고맙다 고맙다 뭐야 이 바보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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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 맞나? 정확히 10년 전 고맙다 고맙다 이 자끼가.. 조아 어쨋든 여기는 끝났어요 문 열어줘 아 문 열어줬구나 돌격을 하고 싶지만 길이 다 이어져 있어서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 찾았다 오 찾았어 갑자기 딱 튀어나올까봐 진짜 아 문 열렸다 자 다시 시작됩니다 일단 0시가 되었어 유래나 고맙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이 게임을 다운받는 그 순간 깰 수 있는 자와 깰 수 없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운이 좋은 패턴이 걸리면 25분만 해도 깰 수 있지만 어 운이 나쁘다면 10시간이든 못 깨지 어 그렇대 그 패턴 자체가 이상하대 어 오늘 뒤로 돌아보면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네... 어... 없나? 없어? 204863 204863 204863 204863 204863 204863 204863 nic n 통장번호?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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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개이미치 개언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ㅋㅋㅋㅋ 두드raz 감사합니다.